안녕하세요 문지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모두 아프고 지쳤을 겁니다. 오늘방 오늘 하루만 더 버틸시다. 피씨방에서 날 방지했어. 가요 좀. 선배, 도대체 왜 안 보내시는 거예요? 아니 재호랑 반반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주기로 했는데. 이제 병원에 도착했어. 맞아요. 형사님 말이 맞아요. 이 여자가 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. 정말 중요해요. 여기 사장님은 안 하고 있는데. 그래도 weather에 밤도 될 거에요.